재개발, 재건축 관련돼서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투자시장이 이게 참 재미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언제 팔아야지 수익률이 가장 높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는데 언제 팔아야지 수익률이 높습니까? 사실 정답은 완공될 때가 제일 비싸죠.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상상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현재의 가치보다 나중에 신축 아파트로 됐었을 때 미래가치가 얼마일까라는 것을 보는 건데 각자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가격대가 올라가지만 진짜 완성됐을 때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혹자들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 나면 재개발, 재건축의 8분흥선이 넘어간 거고 그때 이후로는 먹을 거 없다라고 말하는 전문가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관처 이후에 사도 실제 완공되고 보면 시세차익 많이 남기거든요. 많이 남죠. 입주하고도 올라가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해보면 이제 완공까지 보는 게 있지만 문제는 관리처분 인가가 낮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다 보니까 우리가 금액 예산에 맞춰서 그리고 입지에 따라서 입지가 좋은데 속도도 빠르면 당연히 더 비쌀 거고 그런 거를 내가 절충안에 찾는 거죠. 입지를 더 우선할 거냐 아니면 좀 속도를 우선할 거냐 즉 속도가 빠르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가 낮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데 단언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여기서 어느 정도 가이드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 들어가면 당연히 좋죠. 그리고 사업시 인가 이후로 들어가도 당연히 좋고. 그런데 조합 설립 인가 난 걸 들어가는 거는 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서도 재개발과 재건축의 온도 차이가 조금 있는데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특히 정비사업 처음 투자하는 사람들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들어가는 얘기를 정말 많이 강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둘 다 조합 설립 인가가 어려운 거는 매한가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75%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75% 동의를 받을 때 우리가 보통 재개발이 더 오래 걸린다라는 관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통기적으로 보게 되면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는 속도가 극이 그겁니다. 애초에 절차가 90% 다 동일하고 다 똑같이 도정법에 묶여서 가는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재건축의 규제가 좀 더 많아요. 그런데 왜 재개발이 좀 더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있을까라고 하고 보면 이제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까지 재개발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균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기반 시설이 양호하고 그리고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안전진단을 통과하려고 했었을 때 이 비용 자체가 장기 수산 충당금을 마음대로 쓰면 이거는 횡령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십시일반해서 일단은 내서 통과한 다음에 조합 설립하면 이제 나중에 돌려주는 식으로 많이들 가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을 때도 주민 간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많이들 형성이 된 이후에 출발을 하는 게 재건축 사업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단지 구성원들이 비슷비슷한 소득 수준들이 많겠죠. 그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재건축은 그래도 동의율 모으는 게 역시 어렵긴 해도 특히 요즘은 상가 재건축 때문에 재건축 내 상가 소유자들 때문에 갈등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 거는 차치한다 했었을 때 그래도 나름 수월하게 가는 게 상대적으로 있는데 재개발은 거주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기반 시설이 너무 열악한 곳들 대상으로 가고 일단은 시도지사가 여기 너무 열악하니까 재개발해야겠어라고 해서 출발한 곳이 재개발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빌라 지역들보다 더 열악하고 못 사는 사람들 못 사는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소득층들이 많은 곳들이 재개발 지역들이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정비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고 동의율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75%를 모여야 되는데 70% 우리 동의율 달성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나머지 5% 모으는데 5년 걸리는 조합들도 만만치 않게 많아요. 단적인 예시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 지역들 대부분이 2000년대 초분중반에 지정됐습니다. 2002년도에 1차, 2003년도 그리고 2005년도 이렇게 지정이 뉴타운드에 쫙 지정됐는데 조합설립 인가가 나는 애들 보다 보면 작년에 지정된 곳들도 있거든요. 조합설립 인가가 작년에 난 곳들은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 그냥 20년 안진 자리를 끌고 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합설립 인가가 그만큼 험난하다라는 걸 일단 인지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 두 번째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들은 정비사업 일몰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몰제라는 용어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게 일몰이 뭐예요? 해가 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자동 실효되는 게 일몰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일몰하느냐? 정비사업을 일몰시킵니다. 그러면 사업이 지원됐을 때 정비구역 해제가 되는 규정이 있는데 이제 규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냐면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2년 안에 안 하면 정비구역 해제 이제 추진위원회 승인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까지 2년 안에 안 하면 해제 그리고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3년 안에 안 하면 해제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왜 이걸 모르냐? 이 법이 도입된 시점이 2012년도입니다. 그러면 이 법은 있지만 부칙 규정을 보면 2012년도 이후로 새롭게 정비구역 지정된 곳들부터 적용이 되어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부분의 정비사업 지역들이 2000년대 초중반이 지정이 됐었어요. 얘네들 일몰제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조합설립 인가 나도 한남뉴턴이라든지 수많은 재계 지역들 보다 보면 사업 시행 신청이 2, 3년 내에 통상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특별한 인견이 없었을 때의 얘기인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남이나 모낙 조합설립 인가 나오고서 8년 동안 지지부진한 애들 사업 시행 인가가 뭐예요. 아직도 건축심이 담겨서 멈춰있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성수전력 정비구역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구법으로 갔다 보니까 그런 거지만 신법으로 적용되는 애들은 오용부용하다가 다 해제해요. 그리고 아까 조합설립 인가도 10년 넘게 걸리는 조합들이 되게 많았다는 얘기했는데 신법으로 적용되는 애들은 오용부용할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일몰제의 순기능도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막연하게 늘어지지 말아라. 너무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빨리빨리 해라.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가야지 빨리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순기능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이게 박차를 가야 했는데 삐끗했다. 그리고 사업성 잘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는 사업성이 잘 안 나와가지고 비대위 나타나고 이견이 막 있고 하면 그대로 정비구역 해제될 수 있는 리스크도 존재하니까 가능하면 이런 리스크들은 정말 크리티컬한 리스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이 생각한 것보다 지연된다. 분당 금액이 내가 생각한 금액이 한 3, 4억 예상했는데 4, 5억으로 늘어났다라는 것도 리스크는 리스크지만 그래도 이거는 돈으로 해결하는 거는 그나마 나아요. 아예 엎어져 버리면 내가 줬었던 프리미엄들이 다 날라가잖아요. 이거는 정말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비구역 지정이 2012년도 전에 됐느냐 이것도 중요 포인트다라고 얘기되고 싶습니다.